안녕하세요. 저는 강남파고다 광토익팀에서 RC를 맡고 있는 최설아 강사입니다. 여러분 6월 10일 토익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 시험에 도움이 될 만한 문제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그 전에 같이 보시면서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이제 보고 계신 이 영상은요. 여러분 파고다21.com 사이트에서 문제팩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그 전에 이 영상 보시기 전에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제 수업을 들어주시면 도움이 훨씬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됐나요? 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먼저 문제를 풀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문제 1번 문제 보시도록 할게요. 자 지금 파트 5부터 시작을 하실 건데요. 지금 빈칸 앞을 보시면 빈칸 앞에 recent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어요. 자 형용사의 앞에까지 보시면서 빈칸 자리 채워주셔야 할 텐데 그 빈칸 앞에 형용사 앞에는 바로 소유격이라고 하는 소유격 인칭 대명사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소유격은요. 절대 단독으로 쓸 수 없고 그 뒤에 짝꿍인 명사가 필요한데요. 바로 A, B, C, D 중에서 명사인 품사는 누구죠? 네 뒤에 있는 emphasis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따라오시면서 아마 어떤 분들은 저보다 오히려 더 빨리 답을 찾으셨을 것도 같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정답을 찾는데 보기를 조금은 더 들여다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유는 지금 emphasis처럼 저희가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의 명사들을 보기에 깔아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잘 풀어주시려면 여기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독특한 형태의 명사들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여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잠깐 영상을 멈춰주시고 스스로 학습하신 후에 2번 문제로 따라오시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저는요. 이제 바로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이번에도 빈칸 앞에 누가 있죠? 소유격 대명사. 소유격이 있었는데요. 소유격 뒤에 방금 누구 찾으시기로 했죠? 명사를 찾아주시기로 했죠. 그래서 명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와 B는 명사가 아님으로 버려주시고요. 그 다음 C를 보시면 T, I, O, N으로 끝나는 명사 그리고 D를 보시면 이 R로 끝나는 명사 해서 명사가 무려 두 개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하냐면 정답이 두 개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골라주셔야 하는데 바로 구별해서 정답 쫙 찾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이 C 보기와 D 보기의 차이점을 아실 수가 있었나요? 네 지금 여러분의 이제 대답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C 보기 같은 경우에는 T, I, O, N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 물, 명사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D를 보시면 이 R로 끝나기 때문에 사람 명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보기 구성이 토익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물 명사와 사람 명사를 비교하시는 문제 유형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빈칸 앞에 있는 소유격은요. 그 뒤에 어떤 명사든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는 해석으로 답을 찾으실 수밖에는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명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요. 여기 있는 동명사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해석해 볼까요? 검토하는 것인데 존슨 씨의 명사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존슨 씨의 뭐를 검토하겠어요? 자격, 요건, 사물 명사인 C를 검토를 해주겠죠? 해서 정답은 C 하고 찍어주시면 되는 게 3번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1번 문제와 2번 문제의 차이점 아실 수 있겠죠?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명사 자리, 명사 정답이었다면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명사 자리, 명사를 구별 후에 명사 정답 이렇게 가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1번과 2번 문제 유형의 차이점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한 것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험에 자주 나오는 사람 명사, 사물 명사 부분인데요. 이것도 역시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을 잠깐 멈춰주시고 스스로 학습하신 후에 그 뒤에 영상을 따라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빈칸 앞에 지금 누가 있었냐면요. 비동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동사 뒤에는 누구를 찾으신다? 1순위는요. 형용사라고 하는 품사가 되겠고요. 형용사가 없다면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사도 괜찮네요. 그리고 또한 물론 이론적으로요. 비동사 뒤에 명사가 올 수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저희 적중 특강입니다. 해서 시험에서는 확률상 명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있는 형용사와 분사를 놓고서 고민을 하는 구도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보기 중에 분사 형용사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바로 형용사 찍어 주시면 되겠는데 A 보실까요? 자 A는요. N, E, S, S로 끝나는 무조건 명사인 품사이기 때문에 A를 먼저 버리세요. 근데 B를 보시면 아마 또 어떤 분들은 커테시? 형용사인가? 또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남겨두겠습니다. 자 C 보실게요. C 보시면 L, Y로 끝나니까 얘는 당연히 누구죠? 부사죠. 그럼 또 이제 지우십니다. 그럼 이제 D가 남아있는데 자 팁을 드리자면요. 부사가 L, Y로 끝나는 부사일 때 어디에 L, Y를 붙이시죠? 형용사.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의 형태를 찾으실 때는 여기 있는 L, Y를 살짝만 가려주시면 L, Y를 가렸을 때 남는 누구? 여기 있는 D, Curtis가 정답이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이 형용사 형태를 찾을 때 하나의 팁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는 3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럼 바로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4번 보시면 빈칸 앞에 A, 한정사 빈칸 뒤에 Market, 명사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한정사와 명사의 사이자리에 있는 이 빈칸은요. 필수적인가요? 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빈칸 자리는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로 찾으실 건데 그래서 저희가 1순위로 누구를 찾고요? 형용사. 2순위로는 분사를 찾을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런데 지금 보기 구성 보시면 A랑 B가 분사로서 나와 있고 그 다음 C를 보시면 형용사가 나와 있는 구도가 되겠네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그냥 형용사 찍어 버리시면 됩니다. 됐나요? 지금처럼 분사와 형용사가 함께 있을 때에는 분사가 아닌 형용사가 이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800점 이상의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구도의 예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분사랑 형용사가 함께 있으면 누가 이긴다? 형용사가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분사가 형용사를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 pleased라고 하는 분사 형용사가 pleasant라고 하는 형용사를 이기는 경우가 되겠고요. 또 하나만 더 볼까요? deducted라고 하는 분사 형용사가 deductive라고 하는 형용사를 이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제 이렇게 예외가 되는 경우들을 챙겨 두시면 여러분이 고득점 문제도 잘 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형용사 문제 풀어봤고요. 바로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도 역시 빈칸의 앞을 먼저 보시면 빈칸 앞에 r이라고 하는 비동사가 있었고요. 그런데 비동사 빈칸 뒷자리를 보시면 fastened라고 하는 pp 과거 분사까지 나왔죠. 자, 지금 동사의 형태는 bpp라고 해서 하나의 동사 9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사이 자리에 또 빈칸이 있죠. 자, 이 빈칸 자리 필요한가요? 혹은 필수적이지 않은가요? 네, 필수적이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누구 자리? 수식어 자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를 수식하는 품사는 누구다? 자, 부사. 그래서 정답 c 하고 찍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푸신 이 문제 어려웠나요? 전혀 어렵지 않았죠. 하지만 시험에서는 이 어렵지 않은 부분을 계속 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정리하셔야죠. 자,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의 자리라고 해서 지금 정리 쭉 해놨죠? bpp, 그 다음 bing, fpp, 그 다음 can, must, will 같은 조동사와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동사 원형의 사이 자리가 있겠고요. 또 자동사를 뒤에서 수식할 수가 있는 것이 부사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제 여기까지 지금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자리 보셨기 때문에 바로 문제 다시 적용해 볼게요.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6번 문제 보시면 빈칸 앞에 can, 조동사 있었죠? 자, 조동사는 짝꿍 누구를 데리고 온다? 동사 원형 해서 동사 원형까지 찾으셨죠? 자, 그 사이 자리가 비어 있네요. 누구 자리로 보시기로 했죠? 부사 해서 정답은 c를 답으로 찍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부사 자리로 간단하게 보셨고요. 바로 7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자, 7번 보시면 빈칸 앞에 worked라고 하는 자동사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동사라고 하는 얘는요. 그 뒤에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뒤에는 수식어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 수식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희가 찾고 있는 부사 그리고 전치사 구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전치사 구나 부사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이 셋 중에 해당하는 보기 찾아주세요. 누구? 부사. 그래서 정답은 d로 찍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자리로 저희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 보시도록 할까요? 다음 문제 봐주시면 바로 8번 문제 빈칸 앞에 또 보실까요? 빈칸 앞에 put이라고 하는 타동사가 나와 있는데 이 타동사라고 하는 i는요. 뒤에 ing가 붙어서 동명사로 쓰이던 혹은 분사로 쓰이던 그 타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타동사 짝꿍 누구 찾으셨죠? 명사 찾으셨죠?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는 타동사와 명사의 사이자리로서 불필요한 자리? 그렇다면 누구 자리?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자리. 저희 아까 명사를 수식할 때요. 형용사도 되고 누구도 된다? 분사도 된다라고 했었죠? 보기 구성 중에서 해당하는 거 찾아볼까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형용사나 분사가 없네요. 그렇다면 그 역할을 대신해낼 수 있는 누구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소유격 인칭 대명사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거나 한정하는 자리는 소유격 인칭 대명사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로 갈게요. 9번의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도 역시 빈칸 앞 보시면 전치사 오브가 이제 나왔어요. 자, 전치사 오브는 그 뒤에 뭐를 필요로 한다?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즉, 여기서는요.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명사를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누구 보이시죠? 네, them 보이고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they는 버릴게요. 자, 그 다음 themselves 괜찮죠? their 같은 소유 대명사는 아까 어디 쓴다 그랬죠? 명사 앞에 쓰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a와 c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뭐를 하셔야 되냐면 이들의 차이점을 찾아주시도록 할게요. 이들의 차이점은요. 구조로 따져주시면 되겠는데 어떤 구조인지 설명드리면 이 themselves라고 하는 제기대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어와 목적어가 동격이어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따져보시면 되겠네요. 주어를 찾기 위해서 이 빈칸이 속해 있는 저를 주어 찾아보시면 지금 여기 제 대절의 주어가 누구죠? Photographer in Lorraine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Lorraine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죠. 그렇다면 복수인 themselves와 동격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동격이 아님으로 c를 버리신 후에 정답 a로 가주시면 되는 목적격인칭 대명사와 제기대명사를 구별하시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조로 답을 찾아보셨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이 제기대명사가 전치사 앞에서 정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바이 전치사와 그 다음 for 전치사 뒤에 oneself라고 하는 제기대명사 들어오게 되면 이때는 이들의 의미가 스스로 혹은 직접이라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바이나 for 뒤에 빈칸 자리에 쓰면 oneself 제기대명사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저희 9번 대명사 문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까요?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보시면 역시 더 한정사 먼저 보이니까 한정사의 짝꿍 누구 보실 거냐면 instructions 명사를 찾아주세요. 자, 한정사와 명사의 사이의 자리는 누구 자리?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혹은 분사 자리 맞나요? 자, 찾아볼게요. 보기 보시면 A 동사 원형 그 다음 또 B를 보시면 동사 원형에 ED 붙은 분사 괜찮죠? 자, C 보시면 동사 원형에 ING 붙은 현재 분사 아, 괜찮네요. 자, D 보시면 to attach 라고 해서 투부정사인데 명사를 앞에서 수식할 수 없기 때문에 버리시면요. B랑 C가 남아있습니다. 자, 분사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사에 대해서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 분사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 분사가 감정을 보여주는 감정동사가 아닌 경우와 그리고 감정을 보여주는 감정동사가 이제 감정동사가 맞는 경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감정동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 분사를 다시 정리를 하셔서요. 이 분사가 명사의 앞에 오는지 혹은 이 분사가 명사의 뒤에 오는지로 다시 한번 크게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이 분사가 명사 앞에 오는 경우에는 또다시 저희가 당연히 현재 분사와 그리고 과거 분사를 나눠 보셔야 되겠죠. 자, 현재 분사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명사를 보시면서 해석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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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뭐, 뭐, 하는 그리고 이제 해석이 또 뒤에 있는 과거 분사는 명사를 놓고 봤을 때 뭐, 뭐, 시, 된 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서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달리 명사의 뒤에 오는 경우에서는요. 수식하는 명사를 놓고서 생각하셨을 때 그 뒤에 타동사의 ing를 붙인 현재 분사는요. 이 타동사에 대한 짝꿍으로 다시 한번 명사가 와주면서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 명사 뒤에 자동사의 ing를 붙인 경우에는 자동사는 원래부터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그 뒤에는 수식어 구조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 되는 게 바로 여기 현재 분사가 명사의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 분사는 이제 더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 분사는요. 명사의 뒤에서 수식할 때 동사의 pp 만드셔서 그 뒤에는 똑같이요. 수동태 개념이기 때문에 수식어와 함께 데리고 오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저희가 감정동사가 아닌 경우의 분사를 보셨고요. 감정동사인 경우에 사실 조금 더 쉬워요. 자, 감정동사인 경우에는 먼저 ing 형태의 현재 분사라면 이들은요. 사, 물, 명사와 함께 어울려 쓰실 것이며 또 감정동사의 pp 형태는 이들을 사람, 명사랑 함께 어울려서 써주시도록 할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저희가 이 분사를 구별해 봤으니 이제 문제 푸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방금 보신 attach라고 하는 이 동사는 감정을 보여주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경우가 아니라 위에 감정동사가 아닌 경우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지금 이 분사가 명사에 어디 있었죠? 앞에 있었기 때문에 뭐뭐 하는 명사인지 무엇이 된 명사인지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보셨을 때 설명서는 사람에 의해서 뭐가 된다? 첨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b 하고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희가 첫 번째 분사 문제를 풀어 보셨고요. 그럼 바로 11번에서 두 번째 분사 문제까지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도 역시 어라는 한정사와 experience라고 하는 명사의 사이 자리가 비어있죠. 그래서 역시나 형용사 혹은 분사 형용사로서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로 봐주실 건데 자, 보시면요. 앞에 있는 a와 b는 동사이기 때문에 버려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또 역시 ing와 ed 형태의 분사 중에 푸시면 되는데 여러분 thrilly라고 하는 동사는 의미가 어떻죠? 열광 식히다 라고 해서 감정을 보여주는 동사가 되겠어요. 방금 앞에서 저와 정리하실 때 감정을 보여주는 동사의 분사는 어떻게 구별하신다? ing는 사물 쓸까요? ing는 사물명사와 그 다음 pp는 사람 명사와 어울려 쓴다 라고 했기 때문에 experience는 뭐죠? 사물명사 그래서 정답은 c thrilling을 답으로 찍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저희가 분사 문제 두 문제 풀어 보셨고요. 지금 이 문제 푸시면서 아마 또 어떤 분들은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도대체 감정동사가 뭔데? 감정동사가 뭐냐면 제가 여기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감정동사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방금 정리하신 거 다시 집어드릴게요. ing 형태의 감정분사는 사물명사와 pp 형태의 감정분사는 사람 명사와 어울려 쓰실 거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런 어휘들이 시험에 자주 나온다 정리해 놓으시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역시 이 슬라이드 역시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시도록 하고요. 저와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갑니다. 다음 문제 12번 문제인데요. 자 이제부터는 저와 전치사 접속사 이 두 가지 문제를 풀어보실 건데요.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 전치사와 접속사의 구조적인 차이점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누구를 데리고 나오죠? 명사 데리고 나온다. 여기까지 너무 잘 아시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접속사 뒤에도 명사가 나온다. 맞나요? 어 맞아. 하지만 그 뒤에 뭐까지 나와야 되죠? 이 명사 뒤에는 동사까지 나와줘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 이 명사가 문장구조상 주어 그리고 이 동사가 문장구조상 동사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앞에 절 앞에 접속사 하고 채우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저희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빈칸 자리는 어떤 품사 자리지 구조 따져볼게요. 그랬을 때 여러분 눈에 누가 띄죠? 음 디멘드 디멘드 띄죠? 자 디멘드가 여러분을 또 혼란스럽게 할 건데요. 그 이유는 디멘드가 동사도 되면서 명사도 되는 품사이기 때문이죠. 자 이 디멘드 만약에 동사로 쓰였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디멘드는 여러분 타동사 이기 때문에 만약에 디멘드 동사로 쓰였다면 그 뒤에 뭐가 필요한가요?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런데 뒤에 목적어로 쓸만한 것이 없네요. 그 말은 즉 디멘드 뭐로 쓰였다? 명사로 쓰였다 라는 거죠. 그럼 우리 약속했죠. 명사 앞에 누구 쓰신다? 전치사 쓰신다. 그러면 A, B, C, D 중에서 전치사로 쓸 수 없는 거 먼저 버리시면 되겠네요. A부터 볼까요? A, B, 카우스 접속사죠? 버렸습니다. B, 와일도 역시 접속사죠? 버렸습니다. 그래서 C와 D가 남아있는데요. 자 C, D 둘 다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실까요? 이제는 해석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해석해 보셨을 때 앞에 명사가 증가하는 수요 라는 명사와 함께 뒤에 내용 보시면 이 제조업체가 확장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제조 시설들을요. 자 그럼 그들의 제조 시설을 왜 확장하겠습니까? 바로 증가하는 수요를 고려했을 때 확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전치사 문제 첫 번째 구조적으로 한번 나눠보셨고요. 남아있는 전치사 중에서 예쁘게 해석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저희 12번 문제 풀어 보셨고요. 그럼 바로 이제 몇 번 문제요. 다음인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도 역시 전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뒤에 구조 보실까요? 구조를 보시면 article 하고 명사 나왔죠. 근데 여러분 유념하실 점은 article 명사 뒤에 모두 있다 can be approved 하고서 동사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는 전치사 아니고 누구 자리? 접속사 자리로 답을 찍어 주실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아 근데 근데 ABCD에 다 뭐 밖에 없어요. 접속사가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해석하셔서 마무리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해석하죠. 자 앞에 보시면 지금 이 계약 조건들이요. Must be signed and returned 해서 서명되어지고 돌려줘야지만 합니다. 그 다음 어디로요? 여기 있는 기관으로 라고 했고요. 그 다음 접속사 절의 내용 보시면 기사는 승인되어집니다. 출판을 위해서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출판을 위해서 승인되는 것은 언제? 계약하기 이후에 그럼 이제 정답은 뭐가 돼야 되겠죠? before 하고 a를 찍어주시면 출판되기 전에 계약서는 사인되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만들어지겠죠. 이제 이렇게 해석하셔서 13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셨고요. 지금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가 모든 분들이 수준에 맞는 설명이 되었을 것 같은데 역시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800점 이상의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해서 제가 그분들 위해 또 하나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방금 푸신 문제에서 보기 구성 중에 하나의 품사가 아니라 두 개의 품사 역할을 하는 보기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전치사이자 접속사로 쓰이는 품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 접속사이자 부사로 쓰이는 품사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정리하실 때는 어떤 품사일 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렇게 품사와 그들의 의미 위주로 정리하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저희가 함께 Part 5 문제들을 쭉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Part 6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Part 6 문제 하나 풀어보실 건데요. 지금 앞에 있는 어떤 지문인지부터 한번 정리해보시면 되겠죠. Following the instructions 라고 해서 설명서 지문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떤 설명서인지 내용 쭉 확인하시면서 14번부터 17번까지 빈칸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14번 문제가 바로 처음부터 무슨 문제 문장 삽입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문장 삽입 문제는 전체적인 흐름과 고려해서 또 뒤에 문장과 앞에 문장을 고려해서 찍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4번 문제는요. 살짝 나중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내용 파악하면서 15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첫 번째 제목 보시면 removing spots 라고 해서 얼룩을 지우는 것 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얼룩 지우는 것에 대한 설명서구나 하고 알 수가 있겠죠. 내용 계속 보시면요. All you need is 해서 너가 필요한 것은 베이킹소다랑 식초랑 그리고 세제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과산화수 소수까지 있으면 좋겠네요. 또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하다? Water 물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걸 왜 필요하냐면요. Remove stains 라고 해서 얼룩을 지우기 위해서 필요하대요. 그 다음 어디에 당신의 sleep max 라고 하는 천 위에 라고 해서 지금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천 위에 얼룩 생겼을 때 어떻게 지우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4번 이따 푸시기로 했으니까 일단 계속 보실게요. 자 take 가져가래요. 뭐를요? 식초 한 컵을 아 반 컵을 가져가시고 그 다음 15번은 품사 문제니까 품사 문제로 풀어볼까요? 자 앞에 있는 end 접속사가 누구랑 누구를 연결한다? 앞에 있는 shake 동사 9와 그 다음 그 뒤에서 동사 9를 연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설명서는 주로 명령문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의 형태 D 바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초 반 컵과 그리고 또 이것을 섞으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것을 누구랑 섞을 거냐면 물두잔 그리고 또 세제와 그리고 또 이 과산화수소수 4분의 1 컵과 섞어주세요. 이 용기에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지금까지 계속 이 스텝을 밟아오고 있어요. 어떻게 얼룩을 지을 수 있을지 계속 보시면 천천히 부어주세요. 솔루션 여기서 말하는 솔루션은 해결책이 아니고 앞에서 만드신 용액입니다. 그래서 이 용액들을 천천히 부으세요. stain 얼룩 위에 부어주세요. 그 다음 스프링클 하는 건 이렇게 살살살살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뿌려주시는데 뭐를 뿌리냐면 베이킹 소다를 조금 이렇게 뿌려주시라는 말이었어요. 계속 보실게요. when white powder 해서 하얀색 파우더가 appears 나타났을 때 in the area 해서 이렇게 살살살 뿌린 이 지역에 이 white powder 하얀색 파우더가 나타났을 때 당신은 그 다음 16번 문제는 동사 문제가 되겠죠. 자 일단 동사 문제니까 문제 풀까요? 자 지금 보시면 U라고 하는 주어와 그 뒤에 대절 목적어 사이의 동사 자리 임으로 여기 보기 구성에서 동사 역할할 수 없는 D를 버려주시고요. A, B, C 중에 고르실 건데 지금 A, B, C의 차이점이 뭐죠? 이들은 시, 제가 다르다라는 특징이 있죠. 86의 시제 문제가 되겠는데요. 파트 6의 시제 문제의 특성은 지금 앞에서 부터 쭉 내용을 파악하시면서 이 내용상 흐름상 어울리는 시제를 찾는 게 이제 또 86의 시제 문제 특징이 되겠어요. 자 지금 우리 뭐하고 있죠? 설명서를 따라서 쭉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이 하얀색 파우더가 나타났을 때 지금 이 용액이 완전히 말랐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알게 될 것입니다. 하니까 지금 시제는 뭐가 돼야 되죠? 당연히 미래 시제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지금 86의 시제 문제는 내용 흐름상 시제를 찾고 찍어 주신다 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계속 보실게요. 17번 문제 이것도 역시 구조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 보실까요? 자 그러고 나서 vacuum the powder 해서 지금 이제 이 파우더를 진공청소기로 이렇게 청소를 하라 그러죠. only 부사 뒷자리 17번 문제 푸실게요. 자 뒤에 보시면 fabric 주어 이즈동사 라고 해서 지금 앞에 절과 뒤에 절 사이에 누가 필요한 자리 연결하는 접속사가 필요한 자리죠. 자 ABCD 중에 접속사인 거 어디 있나요? clearly 부사 지우시고 비접속사 괜찮네요. C near도 역시 접속사 아니니까 버려주시면 이 문제는 once와 before 이 두 가지 접속사를 해석해서 답을 찾으시는 문제가 되겠죠. 해석해볼까요? 자 계속 보시면 지금 이 파우더를 청소기로 청소를 해주시는데 뒤에 내용 천이 말랐을 때 청소를 하겠죠. 자 천이 마르자마자 파우더를 빨아들이셔야 되나요? 아니면 천이 마르기 전에 그 전에 빨아들이셔야 돼요. 당연히 어때? 청소할 때는 이 천이 마르자마자 그 후에 이제 청소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once 답으로 찍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저희 내용 파악과 15번부터 17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14번 남았어요. 14번 문제 풀기 위해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 주시면 지금 앞에 내용이 뭐였냐면은 14번 앞에 내용 우리는 얼룩을 지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뒤에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얼룩이 지워집니다. 였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14번에 들어갈 보기 찾을게요. a 보시면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된다? shift out faster 아이고 갑자기 왜 배송이 나간다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 지금 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얼룩을 지운다라는 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a 탈락 그 다음 b 보시면 the following steps following steps 다음에 스텝을 따르시면 work 효과가 있을 거래요. 뭐를요? even the toughest food stains 라고 해서 이 음식물 그 얼룩 위에서도 이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얘가 정답이죠. 여기서 말하는 following steps 가 뭐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얼룩을 지우는 과정들이 되겠죠. 해서 정답은 b를 답으로 찍어주시면 되는 문장 삽입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 저희 퍼스 6 문제 하나 또 풀어 보셨고요. 여러분 앞으로 문제 푸실 때 이런 문장 삽입 문제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에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푸시는 것보다는 전체 흐름 잡고 다시 풀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또 그 방법을 찾으실 때에는 보기에서 이 가리키는 대상이 뒤에서 가리키는 것들과 잘 어울리는지를 생각하시면 답을 찾는 게 훨씬 수월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 퍼스 6 저랑 정리해 보셨고요. 그럼 이번에는요. 파트 7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파트 7은요. 바로 3중 지문이 되겠는데요. 자, 3중 지문 문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실제 시험장에서 좋은 점수 최고의 점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떤 지문인지 파악해 보시면 지금 팔로잉 텍스트 메시지 문자 메시지 아이티너리 여행 일정표 그리고 이메일 이라고 해서 이메일까지 총 3개 지문이 나와 있는데요. 자, 3중 지문은 지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초벌구이를 하듯이 앞에 있는 지문들을 살짝 맛보기 하고 문제에서 키워드 잡고서 자세하게 정답 찍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앞에서 문제 풀고 제 수업 들은 거 맞으시죠? 자, 그럼 계속 보실게요. 자, 보시면 지금 첫 번째 여기 텍스트 메시지 지문에서는 프랭클린 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 칼드레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냈죠. 어떤 내용인지 살짝 맛보기 하기 위해서 앞에 내용 보시면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대요. 미팅이 어떻게 됐었다? has been moved up 해서 미팅이 연기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텍스트 메시지의 내용은 아, 일정이 살짝 미뤄졌기 때문에 일정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보시면 지금 이것이 예정된 대로 3시간 동안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Don't worry about 걱정하지 마세요. 9시 비행기 놓치지 말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텍스트 메시지의 전체적인 흐름이었죠. 자, 값만 잡는다고 했어요. 다음 질문 보실게요. 다음 질문 보시면 이번에는 지금 여행 일정표가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파트 7 푸실 때 여행 일정표 훑으실 때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훑는 거지 이거를 막 연구하듯이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이러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푸실 때 키워드 잡으시고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부분만 자세히 보실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저희 아, 이것은 2월 16일 비행편이구나 밑에 거는 2월 20일 비행편이구나 이 정도만 체크하시고 세 번째 지문 내용 볼게요. 자, 세 번째 지문은 뭐였냐면 이메일 지문이었죠. 자, 여러분 이메일 지문 푸실 때 먼저 to, from 보시면서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들의 이메일 주소가 어때요? 이메일 주소가 같죠? 아, 참 이렇게 이메일 주소가 같으면 우리 뭐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두 사람은 회사의 동료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회사 동료라는 전제가 깔리면 사실 또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뻔하기 때문에 회사 업무에 대한 내용이겠거니 특히 저희가 앞에 지문 읽고 넘어왔기 때문에 앞에 일정에 대한 내용을 동료끼리 얘기하겠구나 라는 마음의 준비가 되겠죠. 해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도 역시 프랭클린이 전에게 보내는 이메일이었어요. 자, 언제 2월 5일에 보냈고요. 지금 여기 첨가하는 첨부 파일이 있죠. 첨부 파일이 뭐요? 수정된 여행 계획서. 네, 여러분 수정된 여행 계획서라고 하는 건 누구랑 연결이 될까요? 앞에서 보신 두 번째 지문이 itinerary랑 연결이 되겠죠. 뭔가 앞에서 언급된 이 여행 일정서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나봐요.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내가 에어라인즈 직원이랑 항공사 직원이랑 얘기를 해봤어요. 너의 요청에 대해서 근데 이 전이라고 하는 사람의 요청이 뭐였죠? 내가 이제 일찍 떠나고 싶다 그랬어요. 언제? 2월 16일 비행편에서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이 비행편이 1시간 일찍 떠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지금 일정의 수정을 얘기를 해주는 게 세 번째 이메일 지문의 내용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쭉 우리가 빠르게 쭉 훑어보시면서 밑에 보시면 70달러라고 하는 숫자 보이시죠? 독해하실 때 이런 숫자가 있으면 이런 숫자는 여러분 한 번쯤은 꼭 동그라미 쳐보시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18번 문제 키워드 잡으시면 후 누구일 것 같습니까? 미스터 진이라고 해서 미스터 진의 정체를 찾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스터 진의 정체는요 어디서 우리가 이 이름이 나왔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 아까 독해하실 때 내용 파악하실 때 지금 이 이름이 나왔었던 첫 번째 지문 기억나시죠? 첫 번째 지문에서 누가 나왔어요? 진 프랭클리 진이 바로 지금 전 캘브레드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발신자였죠. 이 사람의 역할이 지금 뭐였어요? 당신의 여행 일정표는 이러이러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문에서도 당신의 여행 일정표는 이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특히 이메일 주소가 똑같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회사 동료이면서도 도움을 주는 어시스턴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보시면 19번 네, 이거 이제 동의어 문제죠. 보시면 career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떤 것과 연결할래요? 라고 물었죠.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되죠? 텍스트 메시지 지문으로 가보시면 되겠죠. 자, 텍스트 메시지 지문에서 career이라고 하는 단어 찾으셨나요? 어디 있었어요? 내가 이 career랑 얘기를 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죠. 여기 해서 내가 career에게 확인을 했더니 지금 그 사람들이 여행 일정표를 보내주었대요. 자, 여러분 그러면 대화를 해서 여행 일정표를 보내줄 수 있는 것은 누가 되겠어요? 당연히 airline company 여행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동의어 정답은 D 하고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실까요? What is indicated about Mr. Calgrade? 라고 해서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거 찾으시래요. 자, 이런 문제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이 나온 지문부터 쭉쭉쭉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보기 내용 보시면 지금 그 사람이 이 항공사와 이전에 여행을 한 적이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B를 보시면 그는 스탠다드 클래스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라는 내용 C를 보시면 그 사람은 Will miss 놓칠 겁니다. 회의를 놓칠 거라는 내용 D를 보시면 그 사람은 지금 샌프란시스코 지점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자, 지금 여기서 A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이 Calgrade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에 항공사를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전체 내용에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되지 않았으면 오답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B 보시면 지금 이 티켓에 대해서 말했으니까 저희 여기 일정표 한 번 볼까요. 자, 지금 이 사람의 티켓 클래스가 어떻게 되죠? Economy Class 자, Economy Class 자, Economy Class가 바로 뭔가요? 여기 이제 뒤에서 보기에서 보셨던 스탠다드 클래스와 동의어이기 때문에 정답은 Economy Class 보시면서 스탠다드 클래스하고 연결 B를 답으로 찍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Indicate 나와 있는 내용을 찾았기 때문에 20번의 정답 B 찍고 넘어가시도록 할게요. 자, 21번 문제를 보시면 21번은요. 키워드 What time? 몇 시에 Mr. Kel그레드가 떠날 것 같습니까? 근데 날짜가 언제죠? 2월 16일이라고 했죠. 자, 2월 16일은 언제부터 언급되고 있었냐면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 그리고 세 번째 지문에서 언급이 됐었는데요. 자, 지금 우리 이제 두 번째 지문 보시면 2월 16일에 몇 시에 떠나기로 되어 있었죠? 9시에 떠나기로 되어 있었죠. 근데 세 번째 지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요청한 바대로 1시간 일찍 떠나게 되었다라는 수정사항이 생겼죠. 그럼 결국 9시보다 1시간 이전인 몇 시에 몇 시에요? 네, 8시에 떠난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C, 8PM 하고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22번 보실까요? 이번에는 Suggested the email이라고 해서 지금 이메일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또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메일 지문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메일 지문 보시면 지금 이제 전체 내용이 뭐였어요? 너가 요청한 대로 1시간 일찍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수정된 여행계획서를 첨부했습니다. 라는 내용 그래서 Review 검토해보시고 Let me know 알려주세요 너가 괜찮다면 요렇게 알리제 내용이 확 있어요. 그 다음 이제 Also 보시면 Please be aware 알아주시기를 지금 이게 어때요? Last minute change 아주 긴급한 변화였기 때문에 70달러의 추가 비용이 생깁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정답을 찾아보시면요. A, there will be an additional fee 아까 우리 이거 누구랑 연결하시면 돼요? Sir, charge 랑 연결해서 추가 비용이 있을 거다 몇 달러? 70달러 정답은 A 하고 바로 찍어버리시면 되겠죠. 지금 나머지 B, C, D 보시면요. B도 역시 언급되지 않았으며 그 다음 C 역시 언급되지 않았고요. D 역시 reimburse한다 라는 내용 전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버려버리시면 되겠죠.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파트7 3중 지문을 풀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총 22문제를 함께 풀어보셨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지금 적중 특강 수업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는 6월 10일 시험 이후에 논란 종결 특강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 테니까요. 시험 후에 논란이 됐었던 문제들 저와 함께 정리하는 시간 가지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강남파고다 광토익의 RC 채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